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 비즈니스학과 황윤정 교수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올해 있었던 2020년에 제가 총책임자로 교육을 진행했던 장애인분들을 위한 특화교육 1인 미디어 커머스 크리에이터 과정에 대한 수료식 영상입니다 사실은 수료식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 드리면 좋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올 한해는 이 교육이 없었다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올 한해 의미가 많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7월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분들의 기업활동을 돕는 기관에서 특화교육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고요 특화교육 중에는 6개 분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는 주제로 첫 회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 사실은 제가 이 과정을 도전해 볼 수 있을까 막연한 고심을 하다가요 주변에 또 이제 조언도 있었고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제가 우리 대학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름으로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업 PT를 준비를 해서 했었는데 저희 학교가 장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이고 교육부에서 장애 학생분들을 위한 교육실태조사에서 저희가 최우수 대학으로 항상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학원님들을 제가 워낙 학교에서 재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만나 뵙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상태였는데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학과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가 가지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는 주제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는 것이 장애인 분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장애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이 바로 크리에이터 시장 유튜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유튜브 플랫폼에 앞서서 미디어 커머스라는 단어를 또 저희가 교육과정에 넣듯이 사실은 이 커머스라는 영역도 인터넷으로 가상 상점을 찾아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애 정도라든지 장애인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 노출되지 않거든요 어디 나가서 근무하시거나 누구를 대면해서 만나고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계획을 짜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적합한 창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하고 이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창업이 쇼핑몰인 거죠 그래서 이 커머스 분야와 이 크리에이터라는 분야를 접목해서 분명히 장애인 분들에게도 시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5년, 10년, 15년을 우리 인생을 그려나갈 때 꼭 필요한 지식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해당 교육과정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교육기관 선정할 때 저희 대학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그게 7월 말입니다 7월 말에서부터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다듬어서요 8월부터는 바로 홍보작업에 돌입을 했고요 첫 번째 교육이 8월 27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일기죠 일기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7일간 처음 설계된 대로 진행이 됐었고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 일기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이틀 정도는 창업에 관련된 마인드셋에부터 또 성공 사례,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반적인 로드맵을 알려드리는데 창업에 대한 교육을 이틀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미디어 커머스 크리에이터 과정은 5일간 설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15일, 20일 길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그걸 선택해서 실제로 내 채널로 오픈하는 노력은 개개인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간다고 해서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실 때까지 돕고 그것에 대한 이유로 만드시는 건 우리 수강생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5일간 교육 커러큘럼을 만들었고 그 5일 동안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에서부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 컨텐츠 만드는 거 미리 캠퍼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과정을 쪼욱해서 진행을 했었고 또 의미 있었던 것은 실제 유튜버 분들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성장읽기의 이건복 유튜버님 그래서 사실은 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그 소규모 집에서도 또 사무실 작은 데서 얼마든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활성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기회를 저희한테 보여주신 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유튜버 분을 모셨죠 장애인 유튜버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뵐 수 있겠는데 한박 TV의 함정균 유튜버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전국 여행을 하시면서 장애인분들이 느낄 수 있는 물론 애완 같은 것도 담으셨지만 이 능동적이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또 그 용기를 주셨던 그런 대표적인 유튜버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1기와 2기 수업을 9월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대면 수업을 하다가 비대면이 바뀌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대면으로 과연 이 실습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전달이 돼서 여러분이 집중해 주실 수 있을까가 참 고민됐었는데 모두들 잘 따라와 주셔서 저 정말 감동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비대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실습이라는 것이 직접 만나서 해야지만이 공부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오프라인 소규모 실습기간을 사실 전 1기 2기 통틀어서 열흘간이나 추가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두 달간 거의 야근을 하면서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참 나름의 애정을 쏟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기에서 총 20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2기에서 33분이 수료를 하셔서 저희 교육과정은 사실 50명이 목표였는데 무사히 달성을 했습니다 총 54분이 수료를 하셨다라는 거 그 54분이 누구시냐 지금부터 화면 속에서 명단으로 쭈루루 보실 수 있게 올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랑스럽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런 실습과정 특히 이 낯설시잖아요 특히 장애가 있으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기 정말 힘드신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사실 오프라인 실습까지 해서 저는 10월 8일까지는 저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54분을 일단 선발을 해서 1차 교육을 마쳤다라는 기쁨이 10월달 초까지 이어졌었죠 사실은 이 교육과정은 이제서야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10월부터 11월까지는 뭘 할 거냐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54명 중에서 사실 기창업자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기창업자를 빼고 예비창업자분들이면서 내가 뭔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전을 하셔야겠다라는 분들 왜냐하면 이것이 창업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창업계획이 없는 분보다는 창업계획이 있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을 이제 수강생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예비창업자분들을 골랐는데요 총 30분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그 30분에게는 심화 단계로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현장실습 두 번째가 멘토링이었습니다 현장실습 때 기억나시죠 전문가 두 분이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동영상을 실제로 제작하고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3일 동안 계속 붙어서 1인당 3일씩이죠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 또 이제 소규모 그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인 1조가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물론 개인 편차가 좀 있으셨지만 또 많이 힘드셨겠죠 하루 종일 수업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동영상, 유튜브 제작, 실습은 11월 10일까지 계속 달려서 그것만 해도 총 21일이 소요가 됐거든요 4인 1조였지만 30분이셨기 때문에 총 7조가 이걸 운영이 되느냐고 이거 짜고 연락드리고 학습하시는데 총 20일이 넘게 소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0일까지 그게 진행이 됐고요 그 사이사이에 저는 또 어떤 일을 여러분들께 했었냐면 멘토링 진행을 도와드렸죠 그 30분들은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사업화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는 커다란 파트를 도와드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창업전문위원들이 여러분에게 매칭이 돼서 적어도 한 분당 4번씩의 심화 미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완성해가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사실 이 교육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54분을 다 그런 기회를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물론 또 누구나 다 창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고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죠 그건 개인의 선택이셨으니까요 그래서 24분은 그렇게 제가 매칭을 못해드렸고 그중에서 30분만 2단계로 보내드렸다는 것이 사실 마음 한 켠에는 좀 죄송했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조금의 어떤 기회들이 더 주어졌었다면 모두 다 사업계획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짜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하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크리에이터 어떤 실습과정도 조금 더 1대1로 진행이 됐었으니까요 알차게 진행되지 않았겠나 싶지만 이 정부 자금이라는 것이 기회가 생기고 기회에 도전하신 분들께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라는 거 널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1인 미디어 시대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인식도 생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NS상으로 여러 채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구동되고 무엇이 있고 뭘 여기다 설계를 해나가야 될지도 교육기관 내에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간단한 앱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전도 해보셨고요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론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요 그걸 스킬업하고 정말 내 채널을 만드는 건 우리 수강생 분들의 수료생 분들의 몫이세요 그래서 교육이 이것이 끝난 게 아니다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도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교육이 처음 들어서 아직도 그래도 낯설고 내가 실제 혼자 해보기 어렵다 그러시면 다시 교육을 들어보세요 올해는 사실 이 기간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연간 진행 교육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곧 바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면 1월, 2월, 3월 이때쯤 하면 모든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1인 미디어 또 커머스,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교육들은 내년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비즈니스 채널이 돼요 소통 채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실 거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저희 수업으로 준비 운동을 좀 하셨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심화된 교육과정을 찾아서 스스로 다시 한번 교육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화를 준비하셨던 우리 서른분께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마다 정부 창업 지원 공고라는 공고문을 만들어서 K-START-UP이라는 사이트에 공개를 하거든요 보통 2월 안에 올라갑니다 그거는 전국 16개 부처, 정부 산하의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창업 지원을 가장 많이 예산을 핸들링하는 건 중소벤처 기업부입니다 그 16개 지원하는 부처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서 창업 지원 공고라는 걸 올리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보시고 내가 지금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짜봤잖아요 그럼 그걸 정말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시면 정부 창업 지원 분역을 두들겨 보세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장애인이셨고 장애인 기업을 돕는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우린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해당 기관에서도 여러분들께 사업화 자금 그 다음에 점포 창업하실 때의 보증금 지원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창업 보육실도 있어서 여러분 입주하실 수도 있어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다른 정부 기관의 여러 지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사업 계획만 있으시면 노크해 보실 수 있어요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혹은 한 직장의 직원으로서만 머무셨다면 이제 내년도에는 정말 내 인생의 설계를 내가 해야겠다 내가 창업자라고 생각하시고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의 사실 캐치프레이즈는 이거예요 인생을 창업하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여러분들과 함께 8월부터 거의 4개월간 함께 나눈 시간들 저한테도 너무 귀중했고요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또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수료식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료식을 하게 됐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남기게 됐는데요 제가 두서없이 그냥 막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경험으로 더 나은 내년 더 나은 내일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지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고 인생을 창업하라 잊지 마시고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한국열림사이버대학에 있습니다 저희 학과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입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인삿말과 수료식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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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